네 안녕하세요 전석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인터넷상에서 찾은 FBX 파일을 본인의 터치 디자이너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변환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지우고 처음부터 시작해볼게요 우선 인터넷에서 원하는 모델을 찾아줍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 텐데 우선은 이 파일의 링크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 링크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3D 모델 다운로드 FBX 해서 여기서 이걸 받아주세요 받고 압축을 푸시면 이런 폴더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소스 이건 없을 것이고 FBX 파일만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클라우드 컴페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열 건데요 클라우드 컴페어는 지금 이런 링크에서 받을 수 있고 여기 다운로드 탭에 들어가셔서 본인 운영체제에 맞는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세요 설치하고 여시면 이런 게 열릴 겁니다 여기서 오픈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FBX 파일을 열기 이렇게 열렸죠 왼쪽에 보시면 이 웨쉬 0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시고 이걸 눌러주세요 숫자는 변경하실 건 없고 OK 왼쪽에 샘플드 라는 게 하나 더 생겼죠 이걸 체크를 해제해서 꺼보고 이렇게 보면 성공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가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선택하신 상태에서 저장 여기가 중요한데요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적어 주시고 파일 형식을 ASCII 클라우드 이걸로 선택을 해 주세요 저장 코디네이트, 프레시전, 8, 6 세퍼레이터, 스페이스, 오더, 포인트, 컬러, SF, 노말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컬러 중에 Save colors as float value 이걸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OK 그러면 방금 전에 저장해 주신 여기 파일이 나오겠죠 이걸 터치 디자이너에서 불러올 거예요 우선 포인트 파일 인 탑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창이 너무 커졌는데 방금 전에 만들었던 헤드를 선택해서 열게요 그리고 Alt N NULL 탑을 만들어 주시고 이름을 포지션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포인트 파일 셀렉트 를 만들어 주시고 드래그 앤드 앞에서 넣어 주세요 여기에 레드, 그린, 블루를 필드 3, 필드 4, 필드 5 로 맞춰 주신 다음에 이거 다시 Alt N NULL을 만들어 줍니다 이건 컬러로 바꿔 줄게요 그 후에 인스턴싱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오메트리 컴프를 만들어 주세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I를 누르셔서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기본으로 있는 도넛을 지우겠습니다 Add를 눌러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Add Point 체크 이어서 Convert Soap을 만들어 줍니다 Convert Soap에선 Convert to Point, Particle Type, Point Sprite를 선택해 주시고 보라색, 초록, 파란색 선택해 주세요 나와 주시고 여기서 Point Sprite Material 만들어 줄게요 Material 그리고 바로 옆에 렌더 탑을 만듭니다 렌더 탑 레졸루션을 1280, 1280으로 만들게요 팔레트 여셔서 툴스 탭에 카메라 뷰포트 드래그 앤 드롭 여기 카메라 뷰포트 다시 닫아 주시고 카메라 뷰포트의 렌더 탑에 드래그 앤 드롭 렌더의 카메라 뷰포트를 드래그 앤 드롭 그리고 여기서 다시 판넬 컴포넌트를 점점으로 입력해 주세요 오토 그래픽을 꺼 주시고 렌더에 Out을 더해 줍니다 U를 눌러서 올라가셔서 레이아웃의 With랑 Hate를 방금 전에 렌더 탑에서 설정해 주신 해상도와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고요 판넬 탭에서 원래 이렇게 꺼져 있을 Middle과 Right를 켜 줍니다 인스턴싱 설정을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탭에 가셔서 켜 주시고 트랜스레이터 OP에 포지션을 넣어 주시고 RGB 인스턴스 탭 2에서 컬러 오퍼레이터의 RGB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죠 위에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주시고 타입을 패널로 바꿔 주시면 처음 보신 것처럼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